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됐어. 잘 돼. 빵? 응! 좋네, 되게 잘 좋네. What are you doing here? Have you started this one? If you like it eat it, you will never have lunch. I gonna have breakfast. If you want to eat it, there's a good day to cook. I don't know what's going on. Good day. I'll just need to cook at the merry moon. An idea of agesetzé, we'll see how it's done. I'll mix it. Let's finish it. 바삭한 고춧가루 튀김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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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repo 청양고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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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소금 양파 스파게티 소금 스파게티 스파게티 깻잎 물 물 물 물 고추 고추 만들기 강추 고추 고추 라면을 더욱 진zug 양념이 양념을 잘 섞어주세요 계란 계란 wie 계란 고춧가루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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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라 계란 계란 당면을 구입어 이렇게 반죽을 쓱쓱 대파 아 우리 강원도 갔을때는 먹지도 못하는데 원래 뭐 먹었는데 그때 감자를 많이 먹었을때 시기라서 정구만은 없겠지 감자 딱 됐다 봉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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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네 다 비슷 다 비슷한거야? 그래 갈아가지고 한거야? 갈아서 맛있네 다 비슷한거 파워하는거 좋아 응? 다 비슷한거 다 비슷한거 다 비슷한거 다 비슷한거 저는 고소커피 고소커피 히말라야 소금커피 다 비슷한거 다 비슷한거 다 비슷한거 다 비슷한거 다 비슷한거 그냥 먹자 맛있겠다 다 비슷한거 천국 내가 더이 침찜 황 보내야 씬찜 딸김치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데? 그새 굳었어 내 반응 안 하면 안 돼 잘 어울려 잠시 후에 넓어올리 날이 날아가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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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익혀렸다. 잘 익혀줬다. 잘 익혀준다. 오늘의 시골은 1시간 전에 국수는 양파 잘 익혀줬다. 고추 잘 익혀줬다.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